이런 노래들을 제가 많이 해놨는데 같이 한번 불러 보실게요. 이 책은 이 노래는 꼭 ADHD 송은 피터 이야기를 본 다음에 이 노래를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애들에게 불러서 부르도록 해보세요. 어떻게 보여요? 빙고송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걸 2절 같이 불러 보시겠습니다. 시시시자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건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3절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남자애들만 모아놓으면 서열을 재려고 하잖아요 누가 더 센 척하고 근데 알고보면 센 척 속에는 그 밑바닥에는 상처받은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본질을 캐치하면 얘네들을 잡을 수가 있어 애들 멱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잡아야 돼? 마음을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? 마음을 잡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아 누구든지 반에 좀 있는 ADHD 그 친구들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그렇죠? 그리고